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겁이 없고 어마어마하게 대담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야 전문가하고 제가 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정선거를 밝히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했는데 어째서 누구가 어떻게 할 거야 누구가 힘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이 선거 문제만 보더라도 옳은 것에 대한 그런 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사실도 거짓으로 만들 수 있고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포장을 할 수가 있고 사기도 뭡니까 정상적인 일을 둔갑시킬 수 있고 조작도 뭐죠 조작 없음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관행이 삶의 모든 부분에 여러분들 침투하게 되면 뭐 사회가 얼마나 앞으로 혼란해지겠습니까 그냥 조작을 하더라도 그래서 어떨 건데 누구가 조작을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누구가 조작을 발견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작했다. 그리고 누구 어떨까? 누구 우리한테 어떻게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상 최고치의 그런 사전투표를 조작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건데 희정도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막 갈 때까지 간 거죠. 말이 쉬웠어 이러면 선거를 도덕질한 것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개념조차도 이제 없어진 겁니다. 악하고 선한 것도 없고 그냥 내 이익에 도움이 되면 어떤 일도 저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일어난 그런 소위 보궐선거의 조작은 시각적으로 금시의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금시의 확인이 가능한데 이걸 보고도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은 다 이번에 침묵할 그런 모양새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가실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언론들도 아무런 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평소에 도움을 주시는 제야에 계시는 k분이 작성하신 건데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이게 이제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의 여러분들 조작상태입니다. 그때는 분석해보면 조작값 15% 김태우 후보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 훔쳤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을 했지만 이 자체가 조작이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에다가 후보가 두 명이 나왔기 때문에 4.3%를 훔쳐가지고 더블당의 김성현 후보가 가진 겁니다. 플러스 4.3. 이건 이때는 표를 도독질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4.89 플러스 4.89 이게 여러분 4.8 이게 뭔가 하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수위에 4.8%를 훔쳐가지고 김태우에서 더블당 후보 함께 더해줬으니까 9.6% 두 개를 합치기 위해서 9.6% 그러니까 가양제이동에서는 2022년도 2월 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가양제이동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9.6%의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동을 시킨 거죠. 거의 좌우대칭이니까 이게 다 나온 겁니다. 아무 누구도 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겁니다. 이런 조작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것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일어난 조작인 겁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것도 처음에 고치지 여러분들 고치지 못하면 그게 전이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조작값 15%를 조작했을 텐데 여러분 그 다음 거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번에 이번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 이번 선거는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한 것은 여러분들 재미난 것은 이 제이아 전문가가 여러분들 연구해서 찾아낸 건데 이 지금까지 조작방법인 것처럼 정해진 사전투표자 수에서 조작을 하게 되면 이 좌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게 되면 이 좌우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좌우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도독질을 한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17표를 기준으로 하면 약 34%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강서구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1.6% 정도 조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34%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4.15 총선보다 훨씬 더 심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좀 많이 부끄러워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문정권에서 가장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조작한 것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까지 조작을 했는데 전국평균이.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34%까지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계시는데 보수 색조가 강한 대통령이 엄연히 정권이 앞으로 한 4년 정도가 남았는데도 2020년도 4.15 총선보다 훨씬 더 심한 전국평균인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를 2020년 총선에서 조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34%까지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이 선거가 여기 왼쪽을 보시더라도 정확하게 후보가 두 명이 나왔기 때문에 좌우대칭이 대칭의 마이너스 값과 브러스 값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만으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 증감 작업을 그대로 진행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평균치 마이너스 5.8이나 플러스 5.8이라는 것은 대수의 법칙에 의하면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와 당일투표 득표수가 거의 각거나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오차인 0에서 3%를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다 침묵한 겁니다. 집권하고 나서 한 달에 안 돼 실시가 됐던.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못된 시그널을 제공한 거죠. 선거 부정 세력들한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는 것은 실물위조투표지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결국은 모든 그런 부정선거의 종착진흥 어떤 방법을 전산 방법을 사든 아니면 실물위조투표를 투입하든 간에 득표수로 나타나는 겁니다. 조작된 득표수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좌측의 강서구청장 선거하고 우측의 강서구청장 이런 보궐선거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얼마나 이번 선거가 독하게 조작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선거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2024년 총선이나 대선에서 이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한 그런 그래프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선거 사기를 주도한 사람들은 가장 주목해서 보는 것은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힘당은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기부는 나쁘겠지만 재앙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마스가 지금 이제 키부처에 하마스가 침입을 해 가지고 무고한 아이들 그런 여성들 남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학살한 것이 이제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테러를.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를 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는 정당화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가 이런 꼬라지로 나온 것은 대한민국이 침략을 당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테러를 당한 거예요. 그쪽은 총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지만 이거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정권을 탈취해서 여러분들 선거를 납치한 겁니다. 선거에 대해서 테러를 감행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하게 저항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침묵합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유대민족과 한민족의 차이는 하마스는 물리적으로 저렇게 여러분들 테러를 감행했지만 대한민국 체제를 요리하려고 하는 선거 사기 세력들은 대한민국인들에게 대해서 그런 선거를 이렇게 테러를 감행한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저항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 테러가 하마스는 한 번 저런 테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덟 번 여러분들 테러를 당하더라도 다 묵묵부답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가지가 윤석열 정부와에서 이루어진 두 번의 테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저항하거나 분노하거나 격앙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대한민국의 비극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불법과 불의와 부정에 침묵한 대가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후손들과 함께 오랫동안 치르게 될 겁니다. 어쩌면 영원히 치르게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여러분 테러를 테러를 방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제공해 주신 그런 제야에 계신 k님이 여러분들 조작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간대별로 득표율 시간대별로 득표율수 증감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먼 거 하니까 사전투표가 개표가 된 겁니다. 사전투표가. 이게 이런 푸른색이 누군가 하니까 더불음유당입니다. 빨간색이 뭔가 하니까 국힘당입니다. 뭐 확고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여름 개표가 딱 끝나고 당일투표 개표가 되니까 득표수를 기록하는 그래프가 거의 여러분들 뭐죠? 이게 엎치락뒤치락을 하게 됩니다. 이 자료를 보내주신 k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했습니다. 개표 과정에서 시간별로 더불당과 국힘의 개표수 증가 현황입니다. 분단입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형식적인 것이고 사전에 개표 방송에 보여주는 득표율은 투표지 분류기 집계와는 상관없다고 생각됩니다. 투표지 분류기와 qr코드를 이번에 전혀 쓰지 않고 사전에 모든 득표수를 기획해 가지고 방송도 내보내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한 겁니다. 이게 시각적으로 그런 특별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분단위로 더불당과 국힘당의 개표수 증가 현황입니다. 사전투표를 오지게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증가시켜 가지고. 선거인 명부상에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부풀려 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사전투표가 끝날 때까지 오지게 조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딱 끝나고 나서 여러분 당일투표에서는 더불당과 국힘당이 거의 이 덕표수가 덕표수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이름들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수없이 제공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현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그리고 국힘당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문제를 침묵하고 마치 이 문제가 금기연인 것처럼 성력인 것처럼 그냥 문개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선거는 결국은 대한민국의 앞으로 부정선거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가 그냥 고착화되고 체질화되고 그리고 국민들은 모두 그것에 순응해야 되는 것을 그냥 아주 강하게 그렇게 예고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것은 이제 모든 사태들이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전에 정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방송이 나가고 사전에 정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조작 시나리오에 따라서 사전 투표지들이 다 만들어져서 별도로 보관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고등학문도 아니고 그냥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전반부 사전투표를 개표할 때는 어마어마한 조작이 있었구나. 후반부는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구나 이런 부분을 누구든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여주신 그런 케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지 분류기는 형식이고 사전에 개표 방송에 보여주는 득표율은 투표지 분류기 집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코멘트를 붙여 가지고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알려진 법과 같이 여러분들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 1번부터 시작의 시간대 순서로 수치관대 순서로 양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기록한 겁니다. 65대 32 정도로 기록이 되는 거죠. 이런 수치는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전혀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비슷한 수치가 60몇 대 30몇이 4.15 총선의 사전투표 양당 대조였죠.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여러분들 그렇게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마지막에 65.5 31점이니까 65.3 31.6인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바로 그 다음에 당일투표가 시작되니까 접전이 됩니다. 이게 시간대입니다. 시간대로 여러분들 이 케이스가 정리한 겁니다. 당일투표가 딱 시작되니까 47.6 대 46.6 끝날 때가 51.1 43.8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보셨지만 이렇게 이제 결국은 보궐선거에 조작한 것은 조작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은 더 이상 논의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사전투표 조작 역사상 최고치고 윤석열 정부에서 세 번째 공직선거에서 가장 역대 득표수 조작이 심하게 이루어진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무슨 뭐 다른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한 세 가지 정도의 그런 선거 데이터 그래프만으로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특히 이번에 보내드린 이 자료는 뭐 그냥 초등학생도 의의 왜 이래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문제를 너무나 안일하게 그렇게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또 알 수가 없는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지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이런 침략했을 때 하마스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도 이유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가가 침략당했을 때는 이유 이하를 불문하고 이런 반격을 가해야 되는 거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마스의 공격이나 여러분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선거를 여러분들 탈재한 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는 목숨을 빼앗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자유와 생명을 여러분들 재산을 빼앗기 위한 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법을 불법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용인한 대가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공동체든 개인이든 간에 자신이 내린 선택 그리고 집단적 선택인 경우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내리더라도 51대 49로 내린 결정이라도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쉼을 돌리시고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우리가 파악하면서 가장 여러분들 명료하게 마치 관역을 집중시키는 여러분들 타격을 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데는 소위 선관위 사람들이나 더불당 사람들이 입을 그냥 담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착하게 숫자로 표시된 조작 정도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숫자를. 그렇지 않고 뭐 다른 이야기 했으면 뭐죠? 벌써 고소고발하고 야단났겠죠.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조작한 숫지를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